4명의 귀여운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게리 비코였습니다. 네, 정말 퍼포먼스의 제왕대한 연기였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어두운 유대, 이 빙탕 위를 뚫고 나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여자 싱글 옥산나 바이올, 29살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선수인데요. 릴라하메라 동계올림픽 여자승글 금메달, 또 유럽선수권 2위, 세계선수권 1위를 기록한 옥산나 바이올. 음악은 티나타노와 마던나의 잼스 본드 메들릭. 음악은 티나타노, 인강의 잼스 본드 메뉴를 공개하고aniu 입니다. 음악은 티나타노, shit, 첫 Choose 스티커, 네, 3회전의 체플 토르 점프. 네, 더블 악셀 점프. 네, 더블 악셀. 네, 넘어지긴 했지만요. 네. 이렇게 최상의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 자체가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옥수안나 바이유. 트랜지 카바르킹. 트랜지 카바르킹. 네, 대단한 모습이 많았었는데요. 네. 아주 멋진 여성으로 뒤돌았습니다. 프로 전향 후에 몸짓은 좀 이렇게 커졌지만 그 화려한 몸짓은 누구를 따라갈 수,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없는 연기력이 있는 그런 스테이퍼거든요. 한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옥수안나 바이유, 19살 우크라이나 선수. 트랜지 카바르킹. 네. 플라잉 카레스틱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런 슬럼프가 갑자기 어린 날에 많은 영예를 얻었기 때문에 슬럼프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빛고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올림픽 선수라든지 스타는 스타들은 수많이 수없이 많습니다. 팬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오래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더 의미가 있겠죠. 네.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는 엑션나 바이오. 많은 선수들이 이 함성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또 늘 빈 상장에서 자신의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수의 장점은 뭐라고 보셨어요? 네. 이 선수 아무래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답게 여유있는 스케이팅과 유연한 몸이 아주 희생적이었습니다. 네. 과감한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 굉장히 유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때 못지 그때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아직도 그런 서정적인 그런 연기는 여전합니다. 네. 여성적인 매력을 훔신 풍기고 있는 옥션나 바이오, 29살 우크라이나 선수의 연기였습니다. 이 키스 앤 크라이준에서 포즈를 취하면서요. 또 우리 한국 어린이들, 그 꿈나무들이죠. 꿈나무들에게 이렇게 꽃다발도 받고 좋은 기억도 또 남겨주는 그런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 선수들이 이 슈퍼스타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꿈나무들을 기도도 했어요. 네. 좋은 모습을 많이 하셨습니다.